오!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우와! 신난다! 조심해! 돌이 굴러오고 있어! 으악! 도망가자!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짠! 토미카 어드벤처 마운틴을 가지고 스릴 만점 모험 가득 긴장득배 레이싱을 펼쳐볼 거예요 정말 재미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유라야! 놀자! 짠! 이렇게 부품들을 꺼내봤는데요 유라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여기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이 본체에 기둥을 세워볼 거예요 여기에 알파벳 ABC가 써있어요 여기 A1층을 찾아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A가 있어요 이 A에 맞춰서 껴주고요 B1, B1도 맞춰서 껴주고요 그리고 C1도 맞춰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한 층을 더 쌓을 거예요 B2를 이렇게 해서 껴주고요 우와! 이렇게 봤을 때는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회색 도로는 오르막 도로고요 노란색 도로는 내리막 도로예요 먼저 오르막 도로를 만들어볼게요 이 오르막 도로의 시작은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밑에서부터 슈욱 올라가는 오르막 도로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리막 도로를 만들어볼 건데요 내리막 도로에는 무려 도로가 9개나 연결이 된대요 먼저 1번을 찾아야겠죠 1번 1번 찾았습니다 1번 도로를 이 부분에 연결시켜주세요 1번 그리고 2번 2번도 찾아서 1번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3번 도로는 엄청 길어요 3번 도로도 이렇게 4번 도로도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5번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뭔가 점점 태가 나오는데 뭔가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급경사 도로도 붙어있네요 2번 도로를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7번 7번은 구불구불 도로 그리고 8번 8번 도로까지 연결시켜주고 9번 도로를 끝까지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내리막 도로랑 오르막 도로가 서로 만나네요 위에서 만났고요 가운데에 센터타워가 있어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가게끔 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한층 한층씩 낮게 꽂아주세요 꾹! 끼고 그리고 이제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기둥도 연결시켜줄게요 기둥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기둥을 이 부분을 껴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터미카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도로를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각각 알맞은 표지판을 세워줄게요 먼저 돌이 있어요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낙석을 주의하세요 안은 표지판을 이 부분에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억석지 표지판을 세웠고요 그리고 꾸불꾸불 도로가 시작될 거야 여기도 조심해야 돼 꾸불꾸불 도로에 이렇게 갑자기 경사가 심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 안은 표지판도 세워줄게요 그리고 가드레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긴 너무 낮아서 위험하니까 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로에 바드레일을 이렇게 세워주면 짜잔 터미카 어드벤처 마운틴 완성! 우와 진짜 멋있다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같이 있는 어드벤처 마운틴이라니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근데 터미카는 어디 있지? 짠 여기 있지요 이렇게 세트 안에 터미카가 한 대 들어있어요 맛있니? 스바루에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럼 터미카 어드벤처 마운틴을 가지고 놀아볼까요? 우와 여기 새로 생겼대 정말 재밌겠다 야 폭스바겐 너 뒤돌아 엉덩이만 보이잖아 히히히히히 나 지금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아 뭘 먹지? 우동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넌 자동차가 우동이랑 라면도 먹을 수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뭐라고? 장난이야 장난 우리는 그럼 이제 쌩쌩 달려볼까? 좋아 가자 히히히 쭈쭈쭈쭈쭈쭈쭈 친구들 준비됐어? 재밌게 놀 준비? 그럼요 준비 완료 쭉 올라간다 어?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갑자기 움직였어 어 나도 올라가고 있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우와 신난다 조심해 둘이 굴러오고 있어 으악 도망가자 으악 전복됐다 으악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한번 가볼래 폭스바겐 가고 단단히 하는게 좋을거야 큰 돌덩이가 널 쫓아온다고 으악 으악 이거 뭐야 폭스바겐 여기 진짜 재밌지? 응 엄청나다 진짜 그럼 나랑 같이 레이싱 경주할래? 진짜? 하지만 넌 스포츠카고 난 폭스바겐인걸 너 지난번에 대회에서 이겼잖아 나 다 맞다고 흑 정체가 탈로났다 좋아 그럼 경주를 받아들여주지 가자 좋아 그럼 간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얍 으악 으악 내가 먼저 올라갈거야 얍 그럼 슬슬 웜업 해볼까? 휴 스피드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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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른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날 앞서갔어 얘들아 우리도 껴줘 좋아 같이 달리자 야 차례차례 올라가는거야 으음 휴 우와 우와 오 레이싱이야 너무 재밌어 오 다들 잘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약하겠어 우리 스르를 조금 더 즐겨볼까? 준비해 얘들아 자 간다 으악 으악 뭐야 뭐야 돌덩이가 굴러와 도망가 으악 오 진짜 재미있었다 나도 나도 또 하고 싶어 돌덩이가 날 향해서 굴러올 땐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잘 피하던데?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너희들이랑 놀아서 정말 기뻐 흐흐흐 우리도 앞으로 여기 자주 와야겠다 오늘 토미카 어드벤처 마운틴 레이싱은 끝 빙글빙글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구불구불 경사가 진 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가 쿵쿵 쫓아오니 스릴넘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흐흐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큐 큐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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